안녕하세요. 얼마 전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이별간 길냥이 네오입니다. 경영처럼 사우디에서 이전에 아빠를 만났고 어렵게 어렵게 한국으로 잘 배착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. 새로운 아빠, 엄마, 오빠, 언니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. 좋은 집도 생기고요. 다리라는 새 이름도 생겼어요.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장난감도 생겼고요.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. 저세 가족들은 제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고 있어요. 저도 새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.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 이전에 아빠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실망시키지 않고 다리는 행복하게 살게요. 여러분, 저처럼 이쁜 길냥이들이 많아요.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